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루이웃을 위해 통큰 기부를 한 기업이 있어 복지TV가 만나봤습니다. YNTEC이 지난달 28일 여수시청을 찾아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5억 원과 부루이웃돕기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5억 원의 장학금은 여수시 교육복지 향상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여수시 인재 육성 장학회에 기탁하고 5천만 원의 부루이웃 성금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한 뒤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박용하 YNTEC 회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진산업이 지난달 30일 전라남도의 코로나19로 힘든 전남 도민을 응원하기 위해 마스크 8만 장과 손소독제 500개 등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남 도청에서 가진 기탁식에는 송상락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이현철 화진산업 대표 그리고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탁받은 마스크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남지역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입니다.